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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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매를 미끄러뜨리고 괴롭힌 인간들! 단디 각오해라잉! 출동! 흰 날파래 같은 녀석들! 한방에 날려주마! 아이스 펀치! 으악! 째하! 으하하하하하! 받아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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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기 켜! 흠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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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하지마! 지금 뭐하는거야! 받아라! 으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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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furú! 으악! 으아아 아악! 으악! 루시! 얘들아! 제발!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! 안 돼! 안 돼! 루시! 우리 민이 특공대잖아! 힘을 합쳐! 싸워줘! 루시! 루시! 미안해! 정말 미안해! 저 괴물 녀석! 루시를! 뭐! 어쩌라고! 루시! 지켜봐줘! 저 녀석을 반드시 무찌를게! 이거는 뭐라! 고맙다! 혼자서 날뛰면 어쩌자는 거야! 시끄러워! 너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착지했을 거라고! 하하! 또 지들끼리 싸우네! 너 사람 나온나! 왜 날 때려! 때리긴 누가 때렸다고 그래! 저리 가! 너나 저리 가! 이게 뭐야! 방해하지 말라고! 그 정도는 알아서 피해야지! 뭐라고! 그 정도도 못 피하면서 어떻게 적을 쓰러뜨리겠다는 거야! 너 정말! 대체 뭐하는 짓들이야! 루시! 괴물의 냉기 공격을 루시가 자기 에너지로 흡수했어! 너 이따 비켜! 저 녀석은 내가 상대한다! 으악! 아악! 세상 무적 슈퍼 공격! 으악! 몽실동 미니트 택택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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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얻을지 벗기는 안 닿게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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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런 엄청난 냉기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다! 케라루시! 진짜 얼음의 위력을 보여주겠어!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경험을 지켜낼 수 있어 으악! 으악! 미니트 택택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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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